네, 온 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소식들, 내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위증시는 간밤 또 널뛰기를 보였습니다. FOMC를 앞두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 싶습니다. 막판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에 나스닥 지수도 2%대에 다시 한번 하방압력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시장 분위기 보면요. 돈을 못 버는 꿈만 있는 성장주들은 이미 괴멸급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시장의 하락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우크라이나 상황은 여전히 긴장감이 높은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유럽에 미군을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었고요. FOMC는 결과 발표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눈높이가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죠. 나토 국가들도 지금 추가 병력을 지원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표면적인 이슈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테이블에는요. 계속 러시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네바 회의 때도 보면 빈손 협상으로 끝났지만 계속 대화를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뒀었고요. 오늘 밤에는 노르망디 회담이 잡혀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의 정치 고문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만난다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워낙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 확률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데요. 에너지 패권 분쟁 우려로 이슈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기름이나 곡물, 비철금속 모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밀가격은요. 이게 원래 최대치까지 다시 뛰는 모습입니다. 음식류 관련주의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보시고요. 유가의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미증시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섹터별로 좀 캡쳐를 해왔는데 에너지 섹터는 무려 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마라톤이 6%대에 올랐고 쉐브론이 4%대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주까지 이 두 섹터만 올랐는데요. 금융주의 소폭의 반등, FOMC 때문이겠죠. 다음 보시죠. 두 번째 변수입니다. 간밤 1월 FOMC 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내일 새벽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죠. 한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한 4시 정도의 결과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한 30분 뒤부터 기자회견이 전개될 예정인데요. 연준과 파월 의장의 논편이 투자의 심리를 얼마나 잠재워주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향후에 금리 인상 속도와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그리고 현재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 집중해서 보셔야겠고요. 내일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기술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5% 급락으로 뚝 떨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실적은 좋았거든요. 특히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급락을 할까 이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을까라는 우려감을 들고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 외거래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5%가량의 플러스권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도 보여집니다. 반도체의 낙폭이 좀 컸는데요. 엔비디아, AMD,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모두 4%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소프트뱅크가 ARM에 대해서 다시 상작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해석이 시장에서 나오긴 할 텐데 사실 이건 엔비디아에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두 기업이 합병이 된다고 하면 우리 반도체에는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악재까지는 아닐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다른 관점으로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미국의 전통적인 반도체 공급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시간 외거래에서 또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장 마치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고요. 자동차 반도체 수요의 호조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 공급사 TSMC에 이어서 UMC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호평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5G용 반도체, IoT용 반도체가 메가 트렌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경기 성장 돈화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전망 보고서 캡쳐를 해왔고요. 전체적으로 눈높이를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기존보다 0.3%포인트 내렸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또 1만 명대를 처음 넘어섰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오미크론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진단키트주에 대해서 증권가의 오늘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영국에서 엔데믹을 선언한 것처럼 이제는 계절성 독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싶기도 합니다. 내일은 또 FOMC 결과 발표도 있고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기 때문에 밀린 숙제를 검사받는 분위기인데요. 설날 연휴에 가족들과 떡국이라도 좀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시장이 이번 주 잘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